이번에는 레몬의 개인기입니다. 레몬께서 신년 특집에 자주 등장하는 외국인 며느리 성대모사를 준비하셨답니다. 들려주세요!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동톡에서 살다가 소톡에서 살다가 동서울로 이사모니카에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이게 뭐야. 뭐 이런 게 있어요. 좀 더 있습니까? 한국 사랑합니다. 동명광 사랑합니다. 너무 잘하네. 예예, 잘합니다. 누구 한 거예요, 그 모니카요? 모니카. 모니카가 누군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? 동독에서 살다가... 아, 자기소개한 거예요? 자기소개한 거잖아요, 자기소개한 거야? 동독에 살다가 소톡으로 이사났다가 한국으로 건너, 동절로 왔대잖아요, 지금. 센스가 좀 있네요. 귀엽다. 내년이면 새해입니다. 2020년 맞아서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즐거운 새해 되세요.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, 시아버지, 김구르 아저씨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잘하셨다. 재미한 분이네. 아주 재치가 넘치는데요. 좀 진정이 되셨습니까? 개인계 하나 더 갈 수 있을까요? 네네네. 이분이 이러다 쓰러지시면 어떡하지? 자, 이번에는 발차기를 보여주시겠답니다. 아까 춤에서도 잠깐 발차기가 나왔는데 예수롭지 않았거든요. 척척 맞아요. 어우, 발차기. 그 발차기를 하신 다음에 송판 격파까지. 자, 보여주세요. 자, 보여주세요. 아하! 오! 어? 아하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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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박수 한 번 주세요. 박수 한 번 주세요. 박수 한 번 주세요. 네, 네, 네. 이야. 네, 네. 아, 아까. 오늘 아주 모든 걸 쏟아내네요. 박수 한 번 주시죠. 네, 잘했습니다. 아보카도 잘했습니다. 자, 마이크 잡아주시고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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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